네 네 이게 뭐예요? 쌀이나무 쌀이나무 쌀이 광주리는 대나무를 안해요? 아니요 이건 저기 대나무로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대나무로는 하지만은 이 광주리는 원래 쌀이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예요? 이게 비싸요? 15,000원 비싸구나 만만한 게 아니네 지압기 같은 거는 뭐가 있네? 지압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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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나의 시간을 보았습니다. 지금은 며칠 전에 그것을 위해 며칠 전에 안되는 곳에서 저의 눈을 잘 알았다. 여행을 봐야하는 짐을 너네네 여기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